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색 전멸등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하고 직진하던 차하고 쾅 부딪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보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황색 전멸등이고요 왼쪽에 차 한 대 나오고 그 차 보내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달려오는 차랑 이런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블박차는 그냥 좌회전이 아니고 비보호 좌회전이다 상대표는 직진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한다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블박차 70 직진차 30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요 비보호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보호 표지판이라는 것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될 때 녹색 직진 신호일 때 조심해서 좌회전하는 거죠 지금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요 황색 전멸등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이 우선이에요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면 넓은 도로차가 우선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진이 먼저 진입한 차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죠 블박차가 먼저 천천히 좌회전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오던 차가 그냥 쌩 하고 달려왔어요 상대차가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꽝이죠 블박차는 서행했고요 또 블박차는 선진입이에요 블박차가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죠 이 차로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오른쪽을 확인한다든가 또는 가볍게 빵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해 좌회전하던 블박차가 70 직진차가 30이라고 하는 보험사 입장과는 정반대로 직진차가 70, 블박차 30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